이번 영상은 스투코프 1위신이죠? 저거 이 판 하고 할게요 뭐야? 뭐야 시청자였어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진짜? 개당황스럽네? 이거 너무 웃겼다 와 더블 롤 너무 웃겼다 이거 순간 순간 빵 터졌다 와 더블 롤 침묵 강제수용권 충격요법 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서버 하는 한국인들 많아 나만 그런게 아니야 사신 사신 해방 사신 해방 사신 해방 사신 해방 사신해방 사신 해방 안되어엘 나 아직 패널 안 들었는데 나쁜 시키 아 이 복구가 도대체 얼마나 막혀있는거요 사실 레이너는 사령부만 짓고 뚜코프는 벙커만 지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엑 어 아 으 ㄷㄷ 자동시장 켜놓은거야? 넌 못지나가 아 씨불 놓쳤다 아이 놓쳤네 저걸 놓쳐버리네 다시 잘 질렀다 어 주세요 어 주세요 아 왼들까지 막는다 다음 치즈가 4뒤들 분명력을 내려놓으세요 앗! 침묵 앗! 또 침묵 앗! 뭐야? 어휴, 병신 너무 많이 잠깐만요 이거 어이 시간이 음 사실상 투코프로 게임하는거죠 이건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도망을 못 쳤네 씨불 안 돼 잃어먹을 손 중 현장 공중히 곧 깨어날 것세 씨불 침묵 너무하네 침묵 침묵 안돼~~~ 이제 방금 절반 이상 처리 느려 터졌어 아이 진짜 더러운 침묵 아이 더러운 풍경 눈법 아유 버텼다잉 일단 보목까지는 다 했구요 잘했네 친구여 이게 바로 우리 실력이라고 일세정예 벙커 전진 배치 아 뭐야 왜 위에서 와 아 미치 전순도 아이 전순도 왔었네 꺼글 내 병력이 곤죽이 되고 있어 곤죽이 야이씨 곤죽 내 병력이 곤죽이 되고 있다아 야이씨 곤죽이 뭐 여기는 뭐 알아서 뭐 되겠죠 뭐 전주기 되고 있었어 이 ㄷㄷ 이 암에서 터뜨린 스테이로 이동을 해야지 이 암에서 터뜨린 스테이로 하려는 피곤 또 오네 나 그러고 보니까 전순 업그를 계속 빼먹은거 계속 빼먹은거 어찌저찌 클리어 레이너를 했는데 곤죽이 되고있어 들을거란건 생각도 못했는데 들을거랬어 침묵때문에 쉽진않았다 중간에 공격이 멈춰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팍 쓸려가지고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